대기업체와 달리 중소기업체들이 법적인 분쟁에 휘말리면 참 감당하기 어렵죠. 울산상공예의소가 법무법인 세종과 업무 협약을 맺고 지역기업체들의 이런 어려움을 지원하게 됐습니다. 이현동 기자의 보도입니다. 올 들어 10월까지 울산지역 중소기업들의 법률 상담 건수는 158건. 이 가운데 하도국 계약 등 거래대금 해수와 관련된 법률 상담이 110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대기업과의 공정거래 상담, 공장의 임대차 관련 상담 등의 순이었습니다. 대기업과 달리 중소기업들이 법적 분쟁에 휘말릴 경우 회사 경영에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울산상공예의소가 법무법인 세종과 업무 협약을 맺고 2,700여 회원사에 대한 법률 지원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법무법인 세종은 1981년 창립된 이래 지금까지 M&A와 금융, 지적재산권, 노동 분야 등 다양한 영역에 걸쳐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종은 이번 업무 협약으로 회원사에 대한 법률 교육과 세미나, 자문 등의 역할을 합니다. 여러 가지 많은 법률 문제, 또 경영인들의 개인적인 가업 생기라든가 많은 문제가 있을 텐데 저희들이 거기에 정말 첨단, 경험에 극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급격한 산업 패러다임 변화와 최근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전국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울산 지역 기업들. 실제 최근 통계에 따르면 울산 지역의 어음 부도율은 올해 7월 기준 1.88%로 전국 평균 0.05%의 38배에 달하는 등 지역 경제가 크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개별 기업들이 법적 분쟁에 휘말릴 경우 시간적, 경제적 손실이 많은 만큼 이번 협약은 지역 기업들에게 적지 않은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JCN 뉴스 이현동입니다.